제3원 책법의 11가지가 있는데 눈하고 귀하고 코하고 혀하고 몸하고 그까지는 5군이죠 5가지 6군 중에 5군이고 5진이 이제 나옵니다 눈으로 보는 빛깔, 귀로 듣는 소리, 코로 냄새를 맡는 냄새 향은 냄새를 말한 거지 좋은 냄새만 향이 아니라요 여기서 향은 악취와 또는 선취가 다 향이라요 담배를 피우면서도 향 피운다고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이 우리 절에 와가지고 스님은 향 안 피우시오 그러라 돼요 땡땡이 죽이 말이에요 국가에 놈이 향 피워서 딸마다 부처님 앞에 향 피우는데 몰라 또 별도로 향 피울 게 뭐 있냐고 내가 그랬죠 그건 이제 담배 피운다는 그 말을 향 피운다고 하대요 담배도 냄새가 나쁘지만 그것도 향한 향이거든요 미는 혀에 대한 맛이고 촉은 몸에 대한 촉 그것까지 그게 이제 5진이죠 법처 소섭색 법처에 해당되는 책이다 이건 상당히 어려워요 전번에는 무표색이라고 그렸던가요? 소성불교에서는 소성불교도 나왔는데 그래요 부처색이 나왔잖아요 27페이지 끝줄에 색법 11가지의 부처색이라는 게 나오잖아요 법처 소섭색을 알아야 됩니다 그것도 책은 책이라 첫째였어요 1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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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법 첫 소섭색을 보통은 다섯 가지로 말을 하기도 하고 여섯 가지로 말하는 수도 있습니다 여섯 가지로 할 경우는 꿈의 것이 하나 더 들어가죠 극약색 극약색이라는 극미 극미진을 말한 거고 극형색은 강령 따위 교육의 것이 하나 더 들어가고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미립자, 극미진이라도 가지요. 미진, 극미진, 미립자 같은 거. 유관이나 현미경으로도 볼 수가 없는 그런 것도 하나의 물체는 물체거든. 그건 허공은 아니잖아요. 아무리 분석했어도 그게 지극히 작은 먼지 뱉기. 미립자는 그것도 하나의 물체다 이거예요. 이립자, 요즘에 과학에서는 이립자라고 하죠. 제일 적은 것을 자라고 많이 써지요. 과자 같은 거. 과자도 많이 부시고 부시고 막 부시면 이립자가 되죠. 밀가루보다 더한 거. 그것이 극미가 극략색이요. 분석하고 분석하고 해서 아주 지극히 눈으로 볼 수 없는 그런 것을 분석해서 분석해서 되는 미립자 같은 것이 극략색이고. 극략색이라서는 지극히 먼 이런 물질하고는 거리가 좀 멀단 말이죠. 그런 색인데 그런 물질인데 빛이나 그림자 따위. 그러니까 무형의 물질은 다 극형색입니다. 뭘 형 짜요? 극형색. 형형. 발음을 형그래요. 형. 극형색.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수소인색. 수소인색이라는 개를 받을 때 나타나는 우표색입니다. 우표색이요. 개를 받으면 개 받은 그 공덕이 있거든. 능검경에 보면 개체라는 말이 나오죠. 불교의 개체라는 것. 개체와 개의 공덕. 이것도 부표색이요. 도성불교에서는 부표색이라고 했잖아요. 능검경에 보면 개체라는 말이 초건에 나오죠. 청정율사에게 개를 잘 지키는 큰 아주 개의 스승에게 개를 받으면 그 개가 나한테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것이 나에게 얼마 와요. 그러니까 이심전심으로 선을 전수하는 것도 있지만 개를 주고 개를 받지 않아요? 개사한테 개를 받지 않아요? 보살개도 받고 오개도 받고 250개를 받는. 그 개를 받으면 개를 받은 개가 그 개사로 붙어서 그 개 받는 사람에게 전해지는 그것을 개체라고 해요. 개받은 움뚱이를 개체라는 것이 아니라 개를 받았으면 개 받은 그 자체를 개체라고 해요. 그러니까 개가 청정한 사람한테 받으면 그마치 청정한 개체를 내가 전수 받는 게거든. 상장도 대통령한테 상장 받아야지 일반 평민한테 상장 받은 것은 대통령 상이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대통령이라는 그것이 예를 들면 개사에게 개 받는 것처럼 그런 어떤 품위가 고상하고 엄격한 그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그게 개체예요. 개의 공덕이라는 개를 받아서 개를 잘 지키면 말할 수 없는 인간 천상에 늘 복락을 누릴 수 있고 하나가서는 성문, 연각, 보살, 부처가 될 수 있는 그런 공덕이 있잖아요. 눈에 보이지는 다 안 해요. 두 가지가. 그러니까 무표색이요. 눈으로 보인다면 표색인데 눈으로 보이지 않는 그 존재성을 무표색이라고 하는데 수소인색이라고 해서 개를 받을 때 생기는 그 무표색 공덕 같은 거예요. 그리고 정소인색은 사람이 정을 닦아서 산매에 들어가면 거기서 나타납니다. 거기서 나타나가서는 자유자재하에서 걸림이 없는 우리가 평소에 보지보단 세계가 또 보이거든. 그 세계가 정소인색이요. 선정에 들어가서 선정을 힘으로 당겨 일으켜 내는 그러한 물체라만 지금 육아로는 보이지 않지만 선정에 들면 이지의 세계, 영혼의 세계도 보이고 또 정으로서 우리가 발견 못하는 이상의 세계가 다 보이는 게 있어요. 또 정에 들면 7일이고 8일이고 9일이고 열흘 동안 먹지 안 해도 정에서 그런 좋은 음식같이 선열식을 받아 먹거든. 보통 사람한테는 그게 안 보이거든. 이런 음식물이 아니다 말이죠. 그것도 하나 정소인색이에요. 정 중에 받아 먹은 선열식 같은 거. 선열식이라고 합니다. 법이 선열. 법이라고도 하고. 법에 대한 치열. 진리를 깨달아가지고 정신토인이 되면 법이 선열이 생겨요. 그걸 먹는 음식도 역시 그것도 있거니와 실제 좋은 천공 같은 거. 하늘의 공양 같은 거. 거짓말 같죠. 그건 우리가 겪어보지 않았습니다. 우리 경험 철학이 아니니까. 우리는 경험해봐야 그게 믿어지지요. 그게 정소인색은 입증할 때 정에 들어가서 생긴 바가 그것도 하나의 우표세이거든. 그래서 법처의 개당전은 바색이다. 변계 소기성. 소기색이라. 변규라는 것은 험한 생각을 변규라고 합니다. 험한 생각을 가지고서 고인하시 마음속에 생각을 일으키는 것. 그건 이제 환각의 대상. 대할 때자 환각의 대경이라요. 미친 사람이 미친 것이 그 끝에다 변계 소기색이라요. 미친 사람이 보고 아 웃고 좋아라고 하거든. 그것도 그렇고. 우리가 가만히 앉아서 거북털. 또 거시 같은 거. 토끼뿔. 그런 것도 상상으로는 갈 수 있죠. 손오공이 지금 없지만 손오공이 현장법사 만나서 신나게 달리고 있잖아요. 그걸 생각할 수 있죠. 그게 바로 손오공이라는 물체하고 손오공이가 여의봉 가지고 삼장법사 데리고 간다는 상상으로 다 변계 소기색. 그것도 하나가 물체 아니요? 물체지만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라서 법처예요. 법처의 소섭색이다. 꿈속에 보는 물체도 모공중 소견색. 그것까지 하면 여섯 가지요. 법처 조섭색이. 모공중 소견색은 내가 지금 안 썼죠? 진리 철학을 하다 보니까 이런 게 다 나오잖아요. 모공중의 소견색. 꿈 가운데 보는 물체도 역시 법처 소섭색이다. 빨리빨리 해야 되죠. 언제 하나? 큰일 안 해. 이건 다 해버려요. 이러다가 오다가 무식물로 그냥 마치기 쉽지. 그전에 다 했기 때문에 다른 건 싫습니다. 제사 불상행법이 24가지인데 득과 연근과 중동분과 이생성과 그전에 중동분이 나왔잖아요. 이생성이라는 여러 가지 중생들이요. 중생을 이생성이요. 사람하고 저런 동물하고 다르잖아요. 소하고 염소하고도 다르고 소하고 돼지하고도 다르고 축생하고 사람하고도 다르고 하니까 여러 가지 중생을 이생성이라고. 무상의 정, 멸진 정, 무상의 사실 무상천에서 생각이 없는 저 무색개 무색개 정에서 생기는 사실 명신, 구신, 문신, 생로, 주 그전에 다 했잖아요. 소승불교에. 무상한 것 또는 유전하는 것 자꾸 변하는 것 또 달라지는 것 자꾸 자꾸 달라지는 것 필연적으로 달라지는 것이 정이라요. 틀림없이 달라져요. 결정적으로. 결정적으로 변하는 것이 정이요. 상황이라서 서로가 순응해서 서로가 비슷하게 되는 것 세속한 그 세력이 굉장히 신속하게 제특기식으로 막 속력을 갖고 마하 세븐같이 마하 무슨 음속같이 말이네. 관리는 그것이 세속이요. 또 차제 순서고 방은 공간이고 시는 시간이고 수는 숫자 1, 2, 3, 4 같은 거. 화합성과 불화합성. 화합성이라서 어떤 것이 같이 어울려 있는 것을 화합성이라 하죠. 비빔밥 하면 그게 화합성이요. 비빔밥 하지 안 하고 찬물에 기름 돌듯이 하면 불화합성이고 재원은 무의법이라. 무의법에 대해서 여섯 가지인데 허공무이, 택멸무이, 비택멸무이, 부동한 무이, 상과 수가 없어진 무이, 상수멸이 멸진정입니다. 오음 가운데 색, 수, 상, 행식 나오죠. 그래서 색과 수와 상과 그런 것들이 없어진 상음과 수음이 없어진 그 무이가 멸진정입니다. 멸진정이 바로 그런 거예요. 말을 좀 달리 했잖아요. 그리고 진엄의 상세한 설명은 청유식 돈이나 유식 강요 등에 나와 있다면 구사론에도 나오고 여러 가지 나옵니다. 조금만 읽어버리면 됩니다. 이걸 남기고 갈 수 있어야 늦게 시작했는데 대성, 소성의 모든 법 분류에 있어서 그 숫자의 차이가 있으나 백법하고 칠십옥법하고 숫자의 차이는 있으나 실제로는 큰 차이가 없다. 그러나 그 근본적인 사상에는 구름과 진흙과 같은 그러니까 천지를 말합니다. 하늘과 땅, 천지의 차이가 있다. 천격, 엄격하게 달리 박힌 거죠. 달리, 천자, 달리 박힌 천지, 천격의 차이가 있다. 즉, 오의의 순서에 있어서 소성에서는 색과 심의 순서를 주여서는 그건 색법이 제일 먼저 아니요? 침법은 그 다음이고 그러나 대성에서는 침과 색의 순서를 주였죠. 침왕법, 침소유법, 색법이 세 번째 아니요? 주였으니 이는 대성, 소성의 사상이 근본적으로 다른 점이다. 우주, 만유를 통틀어서 두 가지로 크게 분류하면 주관과 객관으로 분류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주관과 객관의 선후를 원한다면 주관은 객관에 의해서 움직인다고 하는 것이다. 그건 일반적인 견해와 소성에서 보는 견해입니다. 그렇죠? 견물생심이니까 즉, 우리의 정신작용은 그 대상인 객관, 물질계 객관이 먼저 있어야 그에 의하여 비로소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소성불교에서는 색법, 색법은 객관이죠. 색법을 침법, 주관보다 먼저 열거했으니 가열해서 말했단 말이죠. 열거했으니, 열거한 것이니 색본, 침말적인, 물질이 근본이고 침왕은 지말이라고, 말단이라고 하는 그런 사상에서 소박한 인식관을 가지고 그와 같은 주장을 하게 된 것이다. 소성불교에 대한 비판입니다. 소박이라는 말이 조금 덜 되었죠. 소박이라고 하나니 차라리 불완전한, 그게 더 좋아요. 불완전한 인식관을 내가 쓴 건데 불교와 개론에 있는 것을 갖다 쓰기도 하고 내 말 하기도 해서 그대로 썼는데 차라리 소박한 것보다는 불완전한 것으로 고쳐보세요. 그게 더 낫죠. 불완전한 굉장히 그 사람을 소성불교를 두둔해서 소박이라고 했지 두둔할 필요가 없어요. 불완전하다가 한 것이 더 좋아요. 이에 대하여 대성불교에서는 침과 색어, 마음이 먼저고 물질은 그 다음 순서를 취한 까닭은 유식소변어 여기 유식론에 유식소변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식에서 변한 바다. 유식소변이니까 식에서 물질도 나왔고 뭔가 법이 나왔다는 거죠. 압법이 다 식에서 나왔죠. 그런 순서의 시다. 순서에서이다. 저 소성교에서는 색법이 먼저 있어야만 그것을 대상으로 하여 우리의 정신적 작용이 일어날 수 있다고 주장하나 여기에서 일보 더 나아가서 생각한다면 진일보에서 본다면 정신작용의 대상이 되는 색법은 원래 무엇으로부터 먼저 존재하게 되는가를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다. 만약에 색법의 근원을 추궁한다면 그것은 도리어 우리의 침식에서 변현된 것에 불과한 것이다. 울질이 우리 마음에서 변해서 나타난 것에 거기에 벗어나지를 않아요. 그러므로 침식이 먼저 있은 면후에 색법이 있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대성불교의 사상인 동시에 신본생말적인 사상이기도 하다. 대성불교는 마음이 근본이고 물질은 말단이죠. 그래서 그것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논한 것입니다. 고성에서는 책선 침우고 그러니까 여기가 책뿐이 되죠. 대성에서는 반대 아니요? 대성에서는 침선이요. 마음이 먼저고 책은 그 다음이요. 뒤에 그러니까 침본설이죠. 마음이 근본이란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몰라서 그렇지 여기서 말하는 소송법은 이 소송은 청문법으로 봐야 돼요. 청문소송으로 소송도 두 가지가 있죠. 왜 그런 말을 하는지 아시겠어요? 본뜻에서 청문소송이란 말이죠. 왜 그래요? 이런 말도 시간이 없어서 안 할 건데 시간이 오바저도 또 해요. 소송이 두 가지가 있거든요. 청문도 있고 연각도 있고 청문의법, 연각의법 연각법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연각법에서는 왜 그렇지 않냐면 12년이 연각의법인데 그 전에 적었었죠. 적어서 전번에 하다가 말았잖아요. 이것만 적지 뭐. 이것만 적어도 설명은 다 돼요. 12년의 12가지 인연을 설명한 것이 12인연법인데 12인연은 바로 연각이 연각 또는 소송은 소송이지만 청문보다는 낮습니다. 더 높아요. 12인연은 바로 연각할 때 의 연각이 감사합니다.